안녕하세요. 이사무입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입니다. 여기는 남원에서 은봉으로 넘어가는 여완재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안 올라 시온상까지 올라가는데 20-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육가울한테 추호를 당했어요. 역시 육가울이 좀 마릅니다. 한참 일절이라 장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여완재는 아카시 꽃이 필때 꽃향이 아주 꽃속을 찌르듯 향기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아침 출근길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출근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